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내리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착한 임대료 동참을 호소하는 지자체 장과 지방의원 등은 선거법에 막혀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 조선소 인근의 한 상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점심시간이지만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가 매출은 크게 감소했고 일부 매장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얼굴을 알리기는 정중히 사양하면서 고통 분담을 위해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상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안 내리수면 서로가 먹고 사는 데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내리수록 결정했습니다. 거제와 진주, 창원 등 도내 전역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춰주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은 이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낮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선거법에 막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앙정부의 선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감사합니다.